누가 우리에게 유물을 가로채라고 했는지, 자네 친구 칼날 여왕이 알아낸 모양이야. 메비우스의 우두몰이 나로드 박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그가 티라도에 있는 박사의 연구시설로 쳐들어왔다나 봐. 박사는 유물 연구 결과가 완전하게 파악이 될 때까지 대피하지 않겠다는군. 레이너 사령관, 당신이 오다니 천만다행이요. 예전에 보안관으로 명성이 높았던 걸 알고 있소.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리라 믿소. 네, 아주 오래 전 일이죠, 박사님. 저그가 꼴찌께나 썩이는 것 같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대피할 준빈 됐지만, 메비우스 재단의 데이터 저장소를 없애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소. 칼날 여왕이 데이터 저장소를 발견해 유물의 좌표를 파악하기 전에 저장소를 모두 파괴해줬으면 좋겠소. 코프롤루 전체에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12등급 사이오닉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리건, 그렇습니다, 박사님. 생각보다 시간이 없군요. 움직입시다. 6단계, 저희 병 прибemos. 비교를 연구하여 하루론이 Pharaoh'm skills. 칼날 여왕의 탐색 유형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이터 저장소에 도착하는 예상 시간을 산출합니다.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군 짐. 멍청하게 여기까지 오다니. 오래 머물을 생각은 없어. 어쨌든 네가 유물을 찾으란 꼴은 절대로 못 보지. 사령관, 우리 의료선을 사용해도 좋소. 저그를 피해 도시 각지로 병사를 수송할 수 있을 거요. 구송 준비 완료. 응력을 내렸을까? 세우는가요? 내릴까요? 이거야? 래가 특공대다. 우린 살았어! 안 좋은 일이. 자, 다들 들었지? 출발합니다. 여기 좀 봐요. 옥상이요! 뭐라고요? 알았다, 본부. 명령 내리시죠. 탐색 준비. 아, 에이너츠 꽁대! 우리도 치러 가요! 계속하세요! 어딜 있으려? 남은 누구니? 이번엔 못 시작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열려! 어 한 곳мы imagines! 이신근 스페이폼을 시작한 침략 포장에서 하나는 절이 했고, 계속하자 제 군대. 됐었군... 메비우스 데이터 저장소. 나머지는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하지만 캐리거는 다른 저장소가 어딨는지는 몰라. 어서 움직이자.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에잇! 깜짝이야! 자, 다들 불안치. 브루탈리스 크로군. 스텝몬이 연구해보고 싶어 하던데 소원을 이뤄줄까? 한 번 붙어볼까, 일송이. 감 잡았어. 대장, 저 땅굴 벌레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기지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날아다. 간심해 보십시오. 예의 좀. 에잇! 깜짝이야! 어? 남은 공격으로 닦아다니는 나오겠지요. 이 녀석은 유니하게 날아다니는 주변에 있어야될 겁니다. 급히 구매할게요. 너로 수천방에 날리 Reverend Andrew Bill. 이 녀석들은 주제시 이후엔 무게를 길랜 그지에 Rs. 열은 지점을 구하기를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트럭에 쏘기해야 합니다. 퇴치기를 모아도록×2 이제 해드리게! 컴퓨터개지원 목표 1,1m. 도움말고 맨 사운드 서랍을 확인하십시오! 도움말고 있습니다. 그곳에 공격받아야 합니다. 명력을 내놓으십시오! 기타의 기타는 다른 곳으로 가려진 기타입니다. 도움말員 글씨는 길루의 시작된 바로 파기 submissage 목перА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나이의 급하십시오. iereneman의 위치 경북이 어렵습니다. 허리에 잡아야 합니다. 존경이 덜지알고는 우리의 위치에 힘이 있습니다. 저쪽인들은 제외를 위치할 수 있습니다. 송송송송송 investor, 여기다 대빵까지 공격되었습니다. 슬슬 기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답. 안녕 들어 하십니다. 흠. 생각보다 더 절박한 모양이군. 설마 니가 세운 그 계획이 통알이라 기대하는 건 아니겠지? 어이! 여기 좀 도와줘요! 국내 부족을 하시면 됩니다. 고급구가 부족합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원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 나루두 박사의 한심한 수작은 이미 꿰뚫어봤어 난 그 유물의 정체를 알아 그리고 그건 내 거야 그게 뭐가 됐던 캐리건 네가 가져가게 두진 않겠어 저 칼날 여왕이라는 자는 정말 성가심 신경을 시거 이번엔 출동준비 완료 자 다들 들었지? 아이! 정서들어 다음은 누구냐? 부르셨나요? 대장님, 기지 근처에 땅골벌레가 또 나타났습니다 아, 예. 뭐야... 드디어 시작! 흐영도로 부르강 기지 근처에 경고 — 경고, 성폭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목표 1, 2시. 오이, 정서들읍시다! 엇갈리다. 자, 다들 들었지? 이번엔 확실하게. 다음은 좀. 오이, 오이! 운이 없던 전쟁은 도둑을 수정하십니다. 공격적이 낙지됩니다. 공격적이 낙지됩니다. 도둑이 적게 되었습니다. 공격적이 낙지됩니다. 공격적이 낙지됩니다. 공격적이 낙지됩니다. 목표 2, 1-2쯤. 도움말! 고맙습니다! 정서들입니다! 풍경에 극복의pen을 잘 지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릭이 고갈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이리자. 히힛! 으아이! 어? 으아!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죽게 된다! 마지막 데이트 저장소가 파괴된 걸 확인했소. 빨리 탈출합시다. 좋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젠 칼날 여왕이 유물에 집착하는 이유로 설명해 주실까요? 게리건은 유물에 담긴 힘을 두려워하고 있소. 유물을 창조한 젤라가를 두려워당하니. 로토스와 저그는 모두 젤라가의 작품이고, 젤라가는 신이나 마찬가지였소.